프렌치 프라이즈 위에 트러플, 그거 좀 그만했었으면 좋겠어요. 프랑스 크라스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도대체 왜 그렇게 해요? 이게 뭐 플레이벌이나 카사노아나 이런 말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시골 남자 기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생활 어떤지 그런 거 다 대답하러 왔습니다. 기온 님이 한국에서 사신 지 거의 10년이시잖아요. 네. 한국어를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걱정이야. 한국어 끝말 읽기를 할 거거든요. 끝말 읽기 해보셨나요? 끝말 읽기? 끝말 읽기. 읽기? 자전거. 거. 아 뭔지 알아요. 아주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무. 문화. 아니 나 무 무. 다시 다시. 시작. 다시. 이제 연습 게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 어렵다. 무기. 어렵다. 무기? 무기? 어렵죠? 무기. weapon. 기러기. 기러기? 그럼 키? 도키? 아 귀여움.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기. 기대. 대구. 대구? 국밥이라고 했었는데 안 돼요 이거. 구름 있습니다. 구름. 이제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키움.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버클리에서 공부했을 때 그때 한국 여자를 처음 만났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그런 기회 있었죠.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에서 몇 번 만났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제가 봤을 때 프랑스 사람은 조금 일단 사랑 위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 잘 되거나 아니면 취미 잘 맞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떤 학교 왔고 어떤 일 하고 있는지 계속 만나면 돈이 충분히 있을지 삶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좀 같이 있으면 붙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프랑스에서도 하지만 그 정도 하지 않아요. 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많죠? 일단은 제일 너무 많은데 연학하는 양? 아니면 속도? 양이라고 해야 될까? 한국에서 되게 엄청 많이 해요. 뭐 텍스트 문자 엄청 많이 서로 보내고 뭐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뭐 봐야 되고 뭐 그런 거. 근데 프랑스에서 완전 그렇지 않아요. 특히 처음이면 천천히 여유 있게 하니까 그 차이 되게 제일 많이 느꼈고. 이제 뭐 한국에서 그런 단계가 있어요. 뭐 썸, 연애, 그리고 연애 한 다음에 친구한테 소개해주고 오래됐으면 뭐 가족한테도 그런 그것도 보니까 부서적이면 결혼할 생각 없으면 무조건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프랑스에서 그렇지 않아요. 좀 더 편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프랑스 남자. 그래서 한국 사람 이제 그 프랑스 남자 어떤 사람인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플레이벌이나 카서노아나 이런 이런 말이 많이 들었어요. 와 여자 뭐 많거나 아니면 뭐 여유롭게 연애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프랑스에서 근데 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그래도 진지하게 연애하게 되면 되게 길게 하고 바람 자주 비고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그런 뭐 파리에서 뭐 이런 잘 놀고 있는 그런 젊은 애들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아 이탈리아나 프랑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뭐 그런 거 많이 들었죠. 그리고 뭐 에밀인 파리스나 뭐 이런 그런 매체통에서도 이미지가 이렇게 만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 한국에 왔는데 얼마나 있을지 몰랐어요. 그냥 일단 그냥 와서 그때 아는 사람 만나러 왔고. 근데 금방 기회가 생겼어요. 그 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근데 그때 딱 다이밍 좀 좋았어요. 저는 저도 그 딱 학교 끝나고 이제 뭐 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굳이 뭐 프랑스에서 해야 될까 미국에서 해야 될까. 그런 거 없어서 정하지 않았으니까. 어 뭐 한국에서 해볼까. 그리고 혼자 있지 않아서 좀 더 좀 더 뭔가 편하게 아니면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죠. 처음에 제가 혼자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서 친구도 그 머클리에 또 다른 친구 있었고. 아는 한국인 여러 명 있어서 여기 와서 뭐 만나서 도움받고. 도움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서시아. 아예 한국은 못 하고 문화도 모르니까. 아 뭐 저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에요. 너무 계획적으로 뭐 생각해서 제가 이런 리스트 만들어서 기존에 대해 맞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기대 안 했을 때 맞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어차피 맞는 사람 만날 수 있는지 제가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거.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아니라서. 그냥 예. 어렵네요. 아 근데 이제 좀 관발적인 사람 좋아해요. 저는 예. 저도 이제 많이 움직이고 항상 뭐가 하고 있고 취미도 많고. 사람도 좋아하니까. 그런 거 좀 비슷한 사람 좋고. 그다음에. 겸손한 사람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뭐 착하면 좋고. 아 네. 한 번 해봤어요. ENFJ. 아. 다 A예요. 저만 E인 거 같아요. 다. 저랑 다 달라요. 근데 뭐였는지 기억하지 않지만. 네. 완전 저랑 반대. 아닌 거 같아요. 신기해요. 프랑스에서 아예. 없어요 그런 거. 뭐 술 먹어요? 술 좋아해서. 저는 맥주나 와인. 소주 아니야. 아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아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소주 병으로. 이렇게 고분. 그거 제가 소주만 먹은. 경우가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먹으면. 조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그 다음에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엄청. 휴. 취할 때는 오래 걸리지만. 처음에 뭐 맥주 2캔이라도. 먹으면 조금. 오우. 기분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알자스 와인 추천하고. 알자스 고향 와인에서. 화이트 와인 유명해요. 그래서 리즐링 이라는.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을. 추천하고. 그리고 맥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필스나 오컬 이라는. 브랜드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맥주 중에서. 클라우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안주. 아. 그 요즘. 뭐 트렌디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프렌치 프라이즈 위에. 트러플 이렇게. 그거 좀. 그만 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 모르겠어요. 뭔가. 저는. 별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어디 가도. 이렇게.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아. 그냥 트러플 없이. 좀. 프라이 먹고 싶은데. 아니면 그 치즈도. 이렇게. 이상한 치즈. 이렇게 푸르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아무. 그냥. 소금 만족거비. 이렇게 푸르고. 그대로 있으면. 소스 따로. 받으면 좋을텐데. 한국에서 되게. 신기한 거 많아요. 요즘은. 조금. 기분 안 좋게. 크루아선 있잖아요. 프랑스 크루아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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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크루아선에서. 크루아선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해요. 이거 너무. 아. 뭐 아무튼.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볼게요. 이제 프로테스트 해야 돼요. 네모 할게요. 노. 하지 마세요. 제가 음식적으로. 그렇게 뭐. 모범자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 엄청 많이. 이런 새로운 거. 계속 생기는데. 저는. 그냥. 그냥 심플한 거. 심플한 거. 좋아하니까. 이런. 자꾸 새로운 거 생기니까. 저는 오히려. 무서워요. 아. 네네. 별로 뭐. 관심. 그런 거. 그냥. 예. 그런 거. 옛날부터 잘되는. 심플한. 디저트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에클레일이라도. 에클레일 알아요. 심플하게. 바닐라 맛. 쇼콜라 맛. 커피 맛. 끝. 위에 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보고. 엄청 예쁘게 하려고 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 파리바겟. 네. 많이 갔습니다. 그거 많이 먹고 아니면. 그리고 마겟도. 옛날에는 조금 별로였는데. 최근에 다시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한국에 오셨었는데. 그. 이제. 무조건 아침에. 마겟 사야 되니까. 제가 몇 년 안에. 안 했던. 스쿼아는 다시. 아침에. 그. 파리바겟에서. 마겟 사고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어요. 예. 부모님도 좀 괜찮다고 해서. 아. 아침에 무조건. 방. 있어요. 그래서 커피다 뭐. 보통 커피랑. 방. 그다음에. 이게. 버터랑. 잼.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잘 해요. 저는 좀. 방. 그래도 조금 비싸고. 프랑스보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그냥 착각했어요. 맛이 없으니까. 어차피. 사실 아니지만. 근데 이제 습관이 없어져서. 빵. 안 먹어야지. 조금. 여러가지. 고소하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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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를 하니까. 뭐. 면절에 대한 얘기 안 해요. 프랑스에서 아파트 생각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인사는 프랑스 식당은 하나 있는데. ! 우리의 ки. c'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